헝그리의 TV XL게임즈가 문명온라인의 파이널 테스트 클라이언트 사전 다운로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명온라인은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전략게임 시드마이어의 문명을 온라인 게임으로 재탄생시킨 게임인데요. 기존 시드마이어의 문명 시리즈의 원더건설, 문명발전 등의 재미요소와 플레이어들이 힘을 합쳐 자신이 속한 문명을 승리로 이끄는 요소를 결합해 주어진 시간 내에 승리를 이끌어내는 형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명온라인의 파이널 테스트는 오는 7월 14일 시작되는데요. 현재 파이널 테스트 시작 전 테스터들에게 원활한 다운로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다운로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명온라인은 정식 출시를 초읽기에 두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글이의 TV 한편 문명온라인은 정식 출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